대리의 관람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교과서를 보시는 게 있다고 하면 교과서 가지고 정리하는 게 50%가 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 나머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읽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해가 안 되느냐 이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대리는 모든 의사표시에 관해서 허용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의사표시가 틀렸죠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건데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법률행위 의사표시에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 가족법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재산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재산 돈과 관련된 부양청구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상속회복청구권 여기만 되는 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죠 그래서 재산상 의사표시는 언제나 대리가 가능하지만 가족법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간접대리 괄호천하시고 간접대리는 민법상 대리의 모습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접대리는 상법에서 쓰는 거예요 상법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다음 보기 가운데서 민법상 대리가 아닌 걸 고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민법상 대리는 뭐가 있느냐 임의대리, 법정대리 있죠 능동대리, 수동대리 있죠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대리 이런 거 전부 다 민법에서 쓰는 대리입니다 그러나 간접대리는 민법에서 절대로 안 써요 그거는 상법상 대리가 되는 거예요 상법상 대리 그 다음 3번 위임 동그라미 넣으시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부탁하는 계약입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사무처리 좀 대신해줘요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을 위임인, 부탁받는 사람을 수임인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완성을 부탁을 합니다 완성 좀 시켜줘요 내가 완성시켜 드릴게 그래서 주문한 사람을 도급인, 주문받아서 완성시킨 사람을 수급인 동업같이 할래? 이걸 조합계약이라고 하죠 조합계약, 그 다음에 고용계약, 그 다음에 위임계약, 도급계약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있게 되면 반드시 대리권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대리수권행위는 100% 대리권 준다는 점에서 100% 대리권 주는 거예요 대리는 그런데 위임계약이라든가 고용계약이라든가 도급계약이라든가 조합계약은요 처음부터 당사자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땐 대리권이 발생이 되지만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한 대로만 해줘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해줘 그랬을 땐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 고용, 도급, 조합과 같은 것은 반드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권행위 민법상 대리는 100% 대리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대리하고 위임, 고용, 도급, 조합은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지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때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그러면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내가 부탁한 대로 지시한 대로 처리해줘 그러면 대리권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임은 100% 대리권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불법행위 가르쳐주시고 불법행위는 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법 규정이에요 대리 절대로 안 되고 사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점유, 점유 동그라미 하시고 점유는 사실행이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행위의 개념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냥 불법행위는 쉬운 거예요 칼로 지르고 불 지르고 해꼬지하는 게 불법행위고요 그러면 여기 사실행위가 있는데요 사실행위가 뭐냐 이거죠 사실행위는 뭐예요? 현재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숨쉬는 거, 잠자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 계약이 돼가지고 책상을 가지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걸 동시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는 대리 절대 불가합니다 4번이 맞죠? 5번, 준법연의인 가로천하시고 준법연의인 법 규정이죠 그러니까 원칙 대리 안 된다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로서 각종 승인, 승낙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여기에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 공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